지금 한미일 안보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 안보협력을 확대하도록 노력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미일 북중러 대결 구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데 대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고요. 지금은 안보 상황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저런 책임론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지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굉장히 평화 프로세스 강조하고 판문점 선언, 화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인내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결국은 이 정부 임기 말에 터지고 말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의원님들 질문도 잇더랬지만 애당초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판단 그것은 우리의 오판이 아닌가 당연히 국민들은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적어도 국민들을 이렇게 당혹해 한 점 국민들을 이렇게 불안해 한 점에 대해서 우리 정보로서는 어떤 말씀이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국민들을 향해서는 유감 표명 정도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본의원의 생각이 많이 틀립니까? 글쎄요. 부의장님 판단과는 제가 생각이 다르고요. 간단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요.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은 구구하셨는데 아까 이태규 의원 질문 중에서도 제가 체크를 해볼게요. 쭉 설명을 해보시다가 결국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 그렇죠? 처음에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철석하지 믿었고 국제사회에 또 얘기를 해주고 미국 대통령도 설득하고 이래서 진행이 되오다가 하노이 회담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깨는 바람에 그 결렬되는 바람에 거기서부터 삐걱했다는 그런 취지로 강조해서 제가 들렸거든요. 결국은 상황이 이렇게 강경 상황으로 변질된 것에 대해서는 미국에 사실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꼭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닌데요. 그렇게 만일 오해가 됐다면 제가 그 부분은 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미국이 결렬시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다면 그건 잘못된 표현이고요. 분명한 것은 하노이 회담 이전까지는 상당히 타협, 협상의 성과가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는 없다고 봐도 되겠죠.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의지가 없다고 단종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저는 절대로 핵실험에 관한 모라토리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우리 국민들은 글쎄요. 하여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많은 국민들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십니까? 동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아니, 본의원의 질문에 답을 주셔야죠. 비핵화 의지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는 없습니다. 이게 세인들의, 오드너리피플의 판단이고 상식이에요. 그런데 정부는 그걸 인정을 안 하고 있잖아요. 비핵화 의지를 같이 못하도록 아니, 본의원이 묻는 질문의 포인트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저는 오판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애당초에 비핵화 의지가 없던 것을 비핵화 의지, 비핵화 의지 하면서 국제사회에 다니면서 김정은의 대변 노릇을 하고 또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해달라고 노력하고 또 명구당하고 이런 것이 지난 5년 동안에 우리가 버려온 외교 아니었습니까? 애당초 우리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는 오판한 것이고 지금 at this time, 지금 비핵화 의지가 김정은은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세인들의 생각입니다. 그걸 인정 안 하십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 이르러서 공부하고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신봉하십니까? 제가 듣는 게 이게 잘못됐습니까? 저는 국민들을 대신해서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김정은은 비핵화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부에서 이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걸 그렇게 단순하게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분명한 건 북한으로 하여금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 의지를 갖지 못하도록 비핵화 의지를 꺾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정부의 노력입니다. 동문서답을 잡고 하세요? 동문서답이 아니고요. 국민들을 대신해서 국민들이 궁금하다고 물으면 거기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 해요. 자꾸 그렇게 글쎄요. 어떻게 답변을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글쎄요. 저도요. 저도요. 부위장님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단순하게 예순으로 의원님 어떻게 2분 더 쓰시고 7분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아니 부위장님 그게 단순하게 예순으로만 대답할 수 있으면 세상이 얼마나 간편하고 좋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정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